디제이 양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좀 약간 눈도 이렇게 해주시고 좀... 저는 했어요, 저는 했어요. 준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댄스 타임! 여기까지! 양세형 씨도 그렇고 은지현 씨도 그렇고 약간 덕후 기질들이 있잖아요. 어떤 덕후예요? 잡종! 잡종 덕후는 뭐야? 한 가지만 파지 않고 이것저것 그러면 여러 분야의 덕후라고 그러지? 잡종 덕후는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흔히 말하는 약간 은지현 씨가 잔채기 느낌인... 잔채기? 이것저것... 뭔데? 저도 잔채기예요.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잡식! 잡식! 얕고 넓게! 맛집 같은 거... 무슨 얘기를 해! 맛집 같은 거! 정준화 선배는 말 그대로 1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꼼장 하나 던질게! 꼼장어! 용강동 꼼장어 맛있죠? 서울에? 마포도! 마포! 아라비 마포 어디? 용강동이요. 나는 여기 전자상가 있는데? 거기가 높던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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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하시다면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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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강동으로 생각해서! 이겼어요! 한 번에 해봐, 봐봐! 이거를 저도 허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장동현 씨인데 선배니까 그 허점에 대한 걸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최영이는 선배도 아니고 그냥 친구니까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일본어 사건도 내가 일본어, 그럼 네가 일본어로 자기소개해 봐 이러니까 얘가 이제 왓자시와 박나레데스 도조여러시구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잘해! 이럴 진짜 잘한다! 이럴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세영 씨의 리액션은 좀 달라. 저는 뭐였냐면 이제 얘가 그거 한 거가 이제 일본 사람들 들렸을 때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또 방금 따뜻따! 이런 느낌으로 들으면서 그럼 혹시 이런 곡을 다 얘기해? 다 얘기해? 오잉시 한 번 갈까요? 네 자 라 내가 벌써 된다고 했지 박 감독님 이거 되네 박 감독님 김불인아 김 김투 더 제키 더 라키 더 포 아 또 구루루루루루 라 라 재밌네 근데 우물이 창의적이다 겹치죠 겹치는게 없었어요 겹치는게 전혀 없어요 감독 재밌네 MBC로 왔어요 M J B O B O B O B C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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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밉게 해야 돼요 조금 톤을 내가 왔지! 가 유지되어야 돼요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더 얄밉게 하려면 뒤에 약간 좀 액센트를 줌을 줘요 내가 왔지! 얄밉게 더 얄밉게 진짜 때리고 여기 물 때리고 싶다니? 좀 더 얄밉게 형이 때린 다음에 가위밀고 이겼네 한 번 할까? 어느 정도지? 나는 어느 정도 때릴 거야 놀라지 마 이 정도 머리로? 이 정도 근데 이거 정말 소리가 나요 저거 진짜 리얼로 때린다 해봐 진짜로 해봐 이겼어? 수빈씨가 이겼어? 아플 것 같아 아니 안 돼 안 돼 이러면 다시 한다니까 진짜 세게 때릴게요 아 나 아플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좋아 근데 이거보다 더 세게 더 세게 요거보다 좀 더 세게 이것도 약해 자 준비됐어요 이것도 약해 자 레디 액션 아 미안해서 어떡해 됐어 오빠 우리 게임 할까? 무슨 게임? 깍판박기 게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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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게 때릴 거지 형이 아니었어 이것도 외국 나와서 그 아이 돈트 스피키 잉글리쉬 이거를 아이 돈트 스피키 잉글리쉬 이거를 아이 돈트 스피키 잉글리쉬 이거를 아이 독해 아이 켄트 켄트, 켄트 아이 켄트예요? 아이 켄트예요? 아이 켄트예요? 아 뭐야? 아 영역과 강단한 차이죠 아이 캔틀을 외워야 해 where are you from? uh... from korea so i'll speak slowly slowl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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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slowly? no 아이 씹히 ㄴㄹ 라고 말하고 천천히 고갈래? 라이빵 못해 왼쪽으로 가 싹 오른쪽으로 가 위엄 형 시끄러서 안 되겠어 그 시국에랑 바람 땅이 돼주네 남을 하고 쳐 남을 하고 쳐 남을 하고 쳐 방금 해서 남을 하고 쳐 앞으로 갔다 뒤로 가 예